1.2.3.1 1.3.1 굴뚱이 오목 담고 신명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지금 상승은 상승이 엄청 빠른데 이쪽으로 가셔야죠 자 이쪽으로 가셔야죠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중포가 두번째 그 다음에 보안면이 세번째 주자 세번째 주자 빨리 순위가 바뀌고 났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야죠 백상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진서 네 진서 첫번째 백상 파이팅 백상 파이팅 백상 파이팅 패기가 정말 넘칩니다 백상 파이팅 항상 세번째 주자가 꼴등을 했었거든요 아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아 여유가 있으십니다 백상 파이팅 백상 파이팅 백상 파이팅 백상 파이팅 백상 파이팅 으로 ặc 하나만 두째는 일등 1, 2, 3 주 3명 주 3명 주 3명 화이팅 힘내세요 거기다 거기다 화이팅 화이팅 자 출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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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명 연주입니다 마지막 주단 죄송합니다 랩속이 안부인 랩속이 넘어 주세요 화이팅 자, 마지막 시작! 자, 치마 한 번 주셔야죠! 자,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자, 힘내라고! 자, 출발합니다, 출발! 오른쪽으로 서셔야 돼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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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리고 또 달려! 자! 뭔가 차네요, 뭔가 차네요!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형들! 거기서!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형들! 아이고!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잘한다! 자, 다시! 자,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박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불의 반복입니다! 예! 아, 그만 접수다! 자, 주사라 해겟 주사! 아, 2310이다! 뒤를 넘겨주세요! 마지막 주자, 손 놓고 가세요! 아, 정말! 자, 손 놓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주자는요! 마지막 투자! 손 놓고 가시죠! 조심하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뒤에 오네요! 승계! 마지막으로 오늘 영희의 1위 부안! 여기 금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경기는 프랑스, 독일, 홍콩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골동이 입고 달리기 체험하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요! 네, 레리! 네! 이렇게! 고! 자, 달리고 있습니다! 당한이 넣어주세요! 당한이!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진짜 물동이 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바로! 네! 네!